여러분들에게 얻으려 하겠습니까 어떤 친박세력에 대한 SOS를 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저는 충분히 국민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작업체 로만손과 조달청 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그런 식의 만든 적 없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가 수천 명이나 되고 30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 앞 집사는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하였지만 보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외우기 힘든 간격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3월 4일 박근혜 이상입니다 실제 세 shoulder가 전 공허한 제기 professionals actions 제이밍 전공허 진행 확대 지발 Def rect